오늘 택배용이랑 다잉라이트 엔딩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어? 그럼 캐스트 깨러 갈까요? 가자 따라오세요 잠깐만 잠깐만 왜이래? 아하하하 잠깐만 안절리 형 피가 왜그래요? 어허허허 네? 엉 andra 나 관절이 안좋다라 관절이 안좋다구요? 어허 괜찮아요 파크루하기때 나 힘들边 트럼킬드 파크루 말고 그 뭐냐 스파이더맨은 없대요 아앗 아 뜨겁다 뜨겁불이야 도와줘 버리고 하지마 형 어디에요? 좋았어 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알았죠 이렇게 예? 저희 일로 와야되요 제이이드 우리 아키라님 해석해드릴거에요 뮤지엄은 박물관이죠 택배용의 마이크를 찾고 싶으면 박물관으로 와라 이런얘깁니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아키라님 형 혹시 화살이 있어요? 나 있어 좀만 던져줄 수 있어요? 못돈니나 화살? 네 저도 떨어뜨릴 수 있으면 한번 떨어뜨려봐요 하나만 나 총알을 둘러 나 총알없다 네 알겠어요 내 화살이 영어로 영어로 뭐야? 그러게요 이거 반 반 못들어 컨트롤 누르고 숫자 누르면 될걸요? 아 여러분 지금 저희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형 그 핸드폰 말할때 크게 말해주세요 막 입에 갖다대고 잠깐만 핸드폰 좀 챙길게 이해 됐어? 괜찮아? 예 기프트 컨트롤 아이템 뭐 나눠서 숫자 버리는게 있을걸요? 어 있다 여기서 몇발이라도 줘보세요 쏴지나 보게요 오케이 레벨업 좀 해야겠다 짧았다 아 여기 좋았어 나도 통화해 형 근데 이게 충전이 안돼요 브레이크 올리고 파워레벨 예 잘 들려요 근데 형 이거 총알이 석국용이어서 그런지 안되네요 안돼 그럼 안들어 다시 돌려드릴게요 응 여기 던졌어요 형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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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박물관에 가야된대요 형 어 잠깐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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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피를 지금 막 붙였어 좀비 피를 붙였다고요? 붙였어 붙였어 아 붙였다고요? 어 어 어 어 우리다 하하하 따라와요 형 얼굴을 밟고서 캠이 조금 큰거 같지 않아요? 제 얼굴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까? 생방입니다 언니 따라오세요 박물관의 청소부를 찾으라고? 날아올라 저 하늘 저 땅바닥가 하나가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절 구해야되는 이유요? 널 구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저가 형을 살려드릴테니까요 살려주세요 형 9초 남았어요 저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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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 2 으아아아 저 형 노렸다 노렸어 이 타이밍 안 노리면 안 노리면 노릴수가 없다 여러분 제가 부니가 저를 괴롭히지마서 형만 이렇게 도와줍니다 예? 인성보세요 제 인성 이런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소리입니까 저가 괴롭혔다니 저가 형을 위해서 항상 1편단심이었는데 뭐랑카노 엄마 응 갑니다 뭐랑 또 버렸어 너 내가 다음에 안살려줄거야 아 왜요 형 아 우선 조글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으로 가진 됐다 아이고 힘들어 프린이 어디갔지? 저기 위에 미션지 도착했어요 난 이 게임을 프린이 좀 찾았는데 모두가 흐박고 있네 아아 프린이 다 갈려졌다 형 제가 지금 갈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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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은혜를 갚는 프린이 일어나세요 좋았어 은혜갚는 프린이 예? 그럼 이렇게 오세요 이건 관절 필요없거든요 유후우우우우우우 택배님은 아니요 거미지 같은거 아니니 택배명 못 얻었어요 형이 나한테 말거랍니다 방에 뭘하는거야 왜이리 빨리 껴나요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파인드 더 언더웨이터 엔트랜스 인 인 형 혹시 개복지세요? 일어나요 용자요 감사합니다 마을 천장같애 프린이가 마을 천장입니다 여러분 당연하 천사죠 천사 아니지 천장이 용사를 깨우잖아 맨날 너무 마을 천장같애 마을 천장.. 되게 포근한 이상이네요 항상 나를 기억하십시오 프린이 형 어딨니? 저 여기 왔어요 렉거리시는 분들은 일반 화질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자식이 이 자식이 형 일로 오세요 진짜 가고 있죠 아우 빨리 레벨업을 해야하는데 나 답만 중요한 일 때문에 저번에 아 롤이요? 형 레벨 몇신데요? 그거 잠깐만 아 아 이 자식들아 야 지돌이다 이 대식아 어 야 예 아 귀엽다 예 가면 끊기시는 분들 일반 화질로 가주세요 저는 안 끊깁니다 어 캐스님 문제가 캐스님 쪽 핸드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프린이 백제일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아유 뭐 당연히 이길 수 있죠 물론 제가 백이어야겠지만요 형 어디에요? prec 형 얘네 사람들인데 죽이고 할까요? 도망가요 도망 도망가요 도망 도망가요 도망가요 여기서 누워있으면 왕자님이 오실겁니다 왕자님은 날 일깨워줄거야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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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가 왕자를 구하러 가는 바다 다 망했다 일로 오세요 형 너 총알 없니? 나 총알 좀 줘 총알이요? 총알은 총 갖고 있는데 몸 뒤져보면 얻어요 근데 여기 와보세요 얘네 얘네 오야야야 건조وت죽 내복치인상 아아아あ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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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k 이런드롤같은이라고 이런 형 여기여겨여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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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총 먹으세요 야 널 구했다 여기 총들 먹으시면 됩니다 고고고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파악 형 어딨어요? 너희 뒤에 있어 형 왜? 갑니다요 왜그래요 왜그래요 아 또 죽었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일어나세요 갑시다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찾았는데 제가 엑스칼리버 좀비한테 던졌다가 사라졌어요 네 맞아요 쓸순 있었어요 네 제가 무기 던졌다가 좀비 맞고 사라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찾아야되는데 같이하는 분도 bj입니다 같은 클럽원이세요 지금 저희가 스카이프가 안되가지고 핸드폰 전 핸드폰 전화로 제가 전화 걸고있거든요 이제 요금비가 많이 나오면 택배형이 뭐 사주시겠죠 우주 전화 우주 전화요금을 해 우주 전화 공짜 아니니까 여러분 공짜죠 형 일로 오세요 아이고 이게 프린이를 찾는게 좀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고고 고고고 여기 박물관으로 가는 입구가 여기 있는거 같은데요 맞아요 일로 들어오세요 예? 유튜브 영상 제가 올립니다 저는 편집자 없어요 제가 편집하고 제가 올립니다 여기서 박물관에 입구가 있대요 어이 박물관 입구가 왜 있다구야 물고기들만 들어갈 수 있나 어 아 형 여깄네요 이쪽 이 물 깊숙한 곳 여기 아니 어 저기있다 맞어? 예 뭐 아니면 뭐 죽는거죠 뭐 하아 여기 이 안에 이제 보이죠 다 살면 죽는거 예 다 살면 죽는거에요 형님 나 위에 한 번 공기 마시고 오세요 하아 형 공기 한 번 마시고 오셔야 해요 근데 우리 목평물이 어딨니? 여기여기여기 이쪽이쪽 죽나? 어이 택배형이 여기서 안죽었어 여러분들 이건 기적입니다 아 나 뭘로 생각하는건가 이 양반 저 개복치기가 죽지 않다니 어 난 바로 죽지않다 이런다 찌르니 어서와요 왜이리 어둡지? 파인드웨이 인투더 뮤지엄 이제 박물관을 찾으래요 여기 박물관 아니었니? 네 어우 야 시체바바 어우 여기 피라냐 아니에요? 아니구나 그냥 물고기나 물고기구나 아니 형 여기 열려있어요 아 아 여기 위에 공기 있으려나 없어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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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밑에 보이는 저기 가고있어요 으아아아 별로 안남았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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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 와 형이 사라НАM다니 이건 기적이야 아 이거 끝나고 합니다 형 오늘 되게 목숨줄이 끈질기시네요 아 가늘고 길었어요? 아 역시 어 진짜 멀리 있다 어 얘는 포즈가 아주 삐끼데요 형 거의 다 왔습니다 내 수명줄이 거의 다 된거 같애 잘가요 어 진짜 긴데 이거 됐다 됐다 형 여기 긴데 긴데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여기 아니네요 아 여기 아니야? 길 보니깐 어 맞는데 아 맞잖아 바구야 저것도 올라갑니다 이야아아아 이봐 아아 저는 지금 흑염윤과 싸우고 있어요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맞아요 형 근데 내가 어떻게 올라와? 여기요? 아 올라갔다 올라갈 수 있어요 으아 비켜! 아 여기는 미미티 길이 형 이 위로 안 올라가면 안 올라와지는데요? 나 어떡하냐? 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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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꺼져! 형제 길타, 길트고 있을게요 오케이 내 동생으로서 당연한 거죠! 이거 아래쪽이야? 예? 네 저기 아래쪽인데요 아래쪽 안녕하세요 이렇게 갔습니다 형 봐보세요 죽어라 미사일 폭격 미사일 폭격 저기요 7초 남았는데 형 어딨어요? 니 이케 있지 않았어? 어어어어어어어 에길듯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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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플레임형 아 플레임형이예요 택배요 또 나보고 플레임형이네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리 개묵지가 이렇게 갔습니다 형 여기 있는데요? 아아 아 펜뽕이 어디셨어요? 반갑습니다 아오 어서 하자 형 하루살이 클라스라던데요, 사람들이. 형, 여기서 살아남을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형을 믿을게요. 알았어요. 여기서 전쟁 일어납니다, 형. 영혼, 무시하세요. 이제. 무무무무. 와, 유리 봐봐. 깨부셔! 뭐, 방탄유리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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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형, 죽었어요! 아, 너 진짜, 너 도호 안 돼. 아, 도호 안 된다니요! 저 형이 살려주는 거는 바라는 게 바보이기 때문에. 야, 그녀를 되찾고 싶으면 노력을 보이래요. 네. 정말 너무 안 된다, 너. 예? 아, 나 오늘 받아왔잖아. 잘하셨어요. 네. 호이짜. 이 자식들이. 오오, 형. 오, 형. 오늘의 택배 형은 뭔가 다릅니다. 오, 어제가 개복치였다면? 오늘은 이제 개복치 킹 정도 되는 느낌? 팀 저기다 무보!무보! 무보! 이쪽이쪽이쪽 나와라 여기야 여기야 으앗챠아 아아 진정해라 네 가면 돼요 괜찮아요 형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뭐야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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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에 내가 우리 택배웅을 쏘지마라 으앗 형 아 이거 진짜 품목팀 진짜 아 우린 망했어 아 품목팀 망했어요 형 좀 발겹해보세요 형 좀 발겹해보세요 나 너 한 번 살렸다람봐 두 번 살렸다 야 진짜 제가 캐리 해야겠다 어 왜이리 쎈니 아 어 어 아시 형 어디야 아 시간이 없대요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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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야되거든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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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어디갔어 어머어머 잠깐만 여기 맞아요 형 여기 맞다고? 예 맞아요 킬 임팩트 임팩티드 야! 여기가 아니라 저 윗쪽 아니니? 어머어머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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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 왔습니까? 왔어요? 어? 가고있어 아니 아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마세요 자 처리했습니다 형님 여기로 한 명하시고 그만 누워서 편해져라 처리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 거기서 수경중 되었어요 너한테로 누가 좀 가면 안돼 나봇에 간다 잘가요 형 제가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여기 한 번 넘어오면 아 이걸 노렸던건가요? 야 두뇌플레이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난 괜찮아 루시는 어서와요 형 어? 쟤 나쁜 놈인거 알아요? 쟤 나쁜 놈인거 알아요? 우리가? 아뇨 저기 라이드요 왜냐면 지금 저희한테 영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뭐라고? 영어를 쓰고 있어요 저는 아닌데 저는 아닌데 예 싸우네요 야하 내가 뭐 야구 그냥 야구 좀 안해봤는데 형은 처음에 못나야 아주 아주 그냥 다 후려파는데요? 야구를 처음으로 하면 그럴 수 있어 안전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지 넌 내가 처리해주지 넌 내가 처리해주지 마무리 마무리 가깝군 형 아홉마리 사이밖에 없었는데 형 이쪽이야 이쪽 형 형 저희 파티에 여자가 생겼어요 형 저희 파티에 여자가 생겼어요 아니 오히려 탈지할 것 같은데 아니 괜찮대요 우리 구조를 보고 우리 파티원을 보고 나타날 것 같애 아니 아니에요 설마 저희 파티에 유일한 여자 캐릭터가 이렇게 쉽게 갈리가 없습니다 오 저 포인이 안좋아요 저게 이제 치료제인가봐요 당연히 우연했어야지 당연하죠 둘 중 한명이 맞아야되는데 둘 중 한명이 맞아야되는데 둘 중 한명이 맞아야되는데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거야 지금 남자 지금 미쳤나봐 너가 맞아야되 너가 맞아야되 맞아 거절해 거절해 어 아아 내놔 됐다아아아아아 야 내놔 하하하 어디갔어 놀려져 와 예의상 준거를 가져가네요 갖고 치웠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게 있잖아 예의상 물어보는거와 같은거였는데 저 친구는 그곳도 우리 눈치없는 친구네 나 여긴가봐요 형 내 목소리가 들리니? 당겼는데? 저쪽인가? 빨리 잡으러가서 치료제 빼서오죠 형님 뭔생각이야 이제 1위민이다 우리는 근데 저장에서 치료제 두개로 다 안고 한거야? 우리 두명인데? 당연하죠 äg 어 arg 아 연락 왜 감사합니다.